안녕하세요. 폭포동 주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게 뭐겠습니까? 궁금하시죠? 자 올라갑니다. 아이고 예쁜 꽃입니다. 꽃이 처음 보는 꽃인데요.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청사초롱 닮았는데요. 흰 청사초롱 그리고 선인장 비슷한 것도 있고. 아 이게 무슨 꽃이냐고요. 제가 며칠 전 제 생일이었는데요. 우리 큰 땡땡이가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예쁜 꽃을 사가왔습니다. 아 정말 예쁩니다. 아이고 이렇게 예쁩니다. 우리 땡땡이 고마워. 생일 축하해줘서. 금년에 제가 몇 살이지? 57일이라 그러는데요. 와 금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와이프로부터 우리 땡땡이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. 너무 기쁘고 아이고 참 나이가 들수록 꽃이 좋아집니다. 이거 어떡하지요? 꽃이 너무 예쁩니다. 땡땡이 고마워. 오빠?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이건 꽃이잖아. 응? 이건 꽃이잖아. 그럼 뭘 아까 주는 건데? 응? 그때 거는 뭔데? 그건 선물이고. 이건 꽃이잖아. 야. 부터 정말 부터. 군어 향이 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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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